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본인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되는 걸로 도울 거냐, 아니면 본인이 대통령 되는 걸 원하느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준석은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낫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본인은 자기 대통령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직함은 내려놓고 당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는 당 선대위의 갈등 때문에 나오기 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쿠팡 플레이어에서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하는 코너인데 영화 배우 탤런트 주현영 씨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대통령 되기 또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받고 단도직업적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본심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은 지금 나이가 37, 8, 8, 6, 7이죠? 7 됐는데 나이 37에 벌써 대통령 되는 게 먼저고 지금 다기 당의 후보 대통령보다 내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준석의 행보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해봤으니까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일에 공개된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이준석은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잠시 당황하더니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턴 기자 역을 맡은 배우 주현영이 굉장히 명쾌하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준석은 당연하다 남의 선거 돕는 건 제가 당대표니까 그렇게 돼야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내 선거가 되는 게 좋다.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선거 돕는 건 당대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내 선거가 되는 게 더 좋다. 이건 솔직한 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심이기도 하다. 지금은 선거 국면이고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흔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본심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관심은 자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한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자기가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고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한다 하는 게 이런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라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양자택위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게 더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 될 시점도 아니고 대통령 이야기를 꺼낼 시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욱더 윤석열 후보를 돕고 밀어줘서 윤석열 후보부터 대통령 만들고 난 뒤에 자기의 야망, 꿈은 하나씩 실현해가는 건데 자기 속내를 금방 드러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욕심으로 꽉 차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근황을 묻는 질문에 자기 스스로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대선 때 내가 후보도 아닌데 다른 후보를 지원해서 선대위원장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다. 후보가 총책임자이니까 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후보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도 있다. 이것이 피와 살이 돼서 남는 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와 살이 돼서 남는 거라서 하고 있다. 자, 남는 거라서 하고 있다. 남지 않는다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준석의 모든 행동 동기는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것 같아. 자기 이해관계. 대선 때가 돼서 후보도 아닌데 다른 후보 지원해서 선대위원장하고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도와준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일말에 이준석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데 피와 살이 돼서 남는 거다. 이 남는 거라는 건 바로 피와 살이 돼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경험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준석 자기 위주로 자기 이해관계, 이득이 되는가가 판단의 기준인 것을 보입니다.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은 후보도 정치를 처음 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 저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이거 안개가 보면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처음 정치를 하는데 이준석처럼 처음으로 선대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당대표를 맡고 본인 말대로 국회의원도 하면 안 돼 본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선대위를 꾸려나가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속이 얼마나 타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앞으로 자기 선거운동만 하면 되는데 당 내부에 이런저런 응석을 부리고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또 튀쳐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걸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도 처음인데다가 정치판 처음 들어온 사람에다가 정치에 1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이준석도 지금 이 선거판에서 선대위원장 당대표를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또 목리를 부르고 내부 총질을 하고 반발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의 2중, 3중고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주현영 씨는 윤석열 후보와 의견 차이로 갈등에 있어서 잠적하신 적이 있다. 연인과 싸웠을 때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답에 보기를 제시했습니다. 도피를 한다, 잠수한다, 잠행한다, 잠적한다 이렇게 4개를 내세웠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답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기도 없는 이준석은 무건수행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무건수행,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잠적까지는 아니지만 꽁해서 있는다, 꽁해서.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무건수행이라는 것은 대화의 문을 닫고 냉기류 상태에서 꽁해 있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굳이 한 개를 꼽는다면 앞에 제시했던 4가지의 사례 중에 한 개를 꼽는다면 잠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수. 잠수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짱박혀 있는다, 숨어있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런 게 지금 이준석의 행동을 본인의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준석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중에 누구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를 영협해준 박 전 대통령이랑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중에 선택하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를 영입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받고 난 뒤에도 사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사과라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당 대표로서 구속된 데 대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의 화법이고 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경우에 자기를 영입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면 고마워서도 미안해서도 그런데 자 그래놓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아 여기에 지금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싶으면 본인이 사과를 해버립니다.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나에게 피와 살이 되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의 가시기준이 잘 드러나 있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월 19일에 당선됐는데 그 직전인 12월 18일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루돌프 사슴 머리띠를 씌워드린 적이 있다. 그 정도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가까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박 전 대통령이 제 생일에 거기 가셨다. 수감됐다. 참 기묘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에 고속됐으니까 아마 이준석의 생일이 3월 31일에 끊은 것 같습니다. 기묘한 인연이다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을 썼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그래서 더 아파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본인의 속내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게 아니라 양자택일 하라면 내가 대통령 하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준석의 태도를 보면 지금까지 왜 이준석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젊은이라고 새로운 정치라고 미래가 있다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자깁니다.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급하다. 이런 이기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와 끈끈이 충돌하고 반대하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